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수입니다. 우리 G2 선택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최종 점검하는 9월 모평도 끝났습니다. 9월 모평, 지구학 2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일단 토네이도 문제죠.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면서 우리나라의 용올미라고도 부르는 대기순환의 규모로 따지면 미규모 순환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지구자전의 전향력 영향을 무시할 만한 그 정도의 공간규모입니다. 시간규모도 되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공간규모는 대기한 1, 2km 정도. 시간규모는 한두 시간 정도로 되게 짧은 현상. 하지만 풍속이 매우 강해. 우리가 보통 바람이 매우 강해서 피해가 큰 현상이 태풍이죠. 그런데 태풍은 종간규모 현상이야. 거기에 비해서 이건 시간규모나 공간규모가 작은 거지만 풍속은 일반적인 태풍에 비해서 매우 강해가지고 피해가 커요. 그래서 격방, 토네이도이다. 맞죠? 토네이도를 토네이도라고 하지. 시간규모, 태풍보다 작아요. 미규모 순환. 그다음에 공간규모, 해들리 순환은 지구 대기대 순환이잖아. 이거 가장 공간규모가 작은 거야. 이게 만약에 이 토네이도가 해들리 순환보다 공간규모가 크면 이 토네이도 발생을 하면 우리 지구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작살될 겁니다. 해들리 순환이 적도하고 30도 사이에 생기는 순환인데 이게 그거보다 공간규모가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맞는 거 기억하나. 그다음에 2번, 해양자원 문제야. 간은 우리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가스수화물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 독도 부근에 막대한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내장돼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온도가 좀 낮아야 돼. 그래야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에 주로 탄화수 기체들이 결합해가지고 그 탄화수 기체들이 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얼음 속에 탄화수 기체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압력이 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력에너지, 시황에서 발전소가 가능하는 거 물론 조력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 있고 그다음에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류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조차가 큰 지역에서 발전하는 발전 방식은 조력 발전이죠. 이거는 조차가 큰 지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꼭 크다고 해서 조류의 흐름이 빠른 건 아닙니다. 우리 이신진 장군님이 12척의 배로 일본배 350척을 아주 작살돼버린 명량해전 있잖아요. 거기 울돌목 쪽은 서해보다도 남의 쪽이 조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흐르는 폭이 좁아지니까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빨라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력 발전은 조차가 큰 지역에서 조류 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강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력에너지로만 나오면 이게 조류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조력 발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화호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 조력 발전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조차가 큰 지역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다음에 파력 발전. 이거는 바람에 의한 파도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런 조력 에너지는 그래도 오늘 조차가 어느 정도 될지 미리 예측이 돼. 그러면 그 조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는지 그게 예측 가능한데 바람이 얼마나 불고 파도가 얼마나 칠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날씨나 계절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전력 생산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파력 발전의 특징이죠.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업번. 가는 완전히 바뀌었죠. 저온 고압이야. 그다음에 나를 이용한 조력 발전이라고 돼 있네. 조력 발전. 그러니까 조력 발전이니까 조차가 클수록 유리하다. 맞네. 그다음에 디귿번. 기상 조건에 따라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변하는 정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람을 이용한 파력 발전. 그러니까 다가 나보다 크다. 디귿도 맞겠죠. 자 다음. 3번은 그냥 전형적인 자료 해석 문제야.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철광석 무연탄 고령토의 이건 수요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고 캠에는 양 생산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금속광물자원. 금속광물자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하는 거지. 석탄이니까. 사용하면 원실기체 방출하고. 그다음에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광물자원이면서 얘는 퇴적광상에서 산출이 되는 거야. 이건 좀 정리를 두고 있어야 돼. 그럼 보기 가자. 기업번. 자원의 수요량과 생산량의 차이는 철광석이 무연탄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그냥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이 한 70, 100만 톤. 70, 100만 톤. 70, 100만 톤이면 얼마입니까? 7,000만 톤입니까? 그런데 생산량은 0.400만 톤 그러니까 40만 톤. 이 차이하고. 그다음에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무연탄은 보세요. 무연탄은 수요량은 한 1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숫자 10 정도 됐는데. 생산량은 1.2 정도 되잖아. 그지? 그럼 이 차이는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철광석이 무연탄보다 커야지. 자유해석 문제야. 그다음 니은번. 퇴적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자원 누구 있어? 고령토 있네. 맞아요. 자, 디귿번 봅시다. 강원도의 자원 생산량은 금속광물이 비금속광물보다도 많다고 돼 있는데. 강원도 있잖아. 강원도. 물론 금속광물이면 철광석. 그다음에 비금속광물이면 고령토인데. 강원도 거야. 이거하고 이거 봐야 되는데. 철광석은 0.4보다는 약간 작지. 고령토는 0.4보다 약간 커요. 차이 좀 많이 나게 만들지. 근데 실제로 뭐 이건 생산량 자체가 자료가 있는 걸 거니까. 그럼 금속광물이 비금속광물보다 조금 적지. 즉 철광석이 금속광물이고요. 고령토가 비금속광물인지를 아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잘못된 거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